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킵 멈춰! 어떤 기업인가요? 간략하게 먼저 소개부터 여기는 포스코라고 예전에는 포항제철로 많이 알려져 있었죠 그래서 포항 아이언 앤 스틸 커퍼레이션 이렇게 해서 받음이 이상했나요? 아니요 좋았어요 괜찮았어요? 포스코 같은 경우는 1968년도에 포항종합제철 주식회사로 창립을 했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박태준 사장이 설립을 했습니다 박태준 사장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분은 처음에는 공대 출신이었어요 와세다 대학 기계공학과를 다니다가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면서 2년 다니다가 중퇴를 하고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현재 육군사관학교 여기에 입학을 하고 그리고 나서 소위로 임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임관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대위로 있었던 전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같이 이제 한국전도 참전을 하고 그리고 나서 승승장구하다가 소장으로 별 두 개로 전역을 하게 됩니다 전역을 하고 나서 그냥 쉰 게 아니라 그 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신임을 많이 얻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기업인으로서 다시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년 적자이던 국영 기업을 맡겼고 1년 만에 흑자로 선언하게 됐고 그래서 더 신뢰가 높아진 거죠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제철수 하나 좀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고 이거 지어라 라고 했는데 이 일을 박태준 전 회장에게 맡긴 겁니다 그래서 지시를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돈이 있어야죠 자금 원조를 받아야 되는데 서방이나 미국 이런 데 가서 우리 이런 것을 하려고 하니 돈 좀 지원해 주시오 라고 했더니 너희들 뭘 믿고 지원해 라고 해서 자금을 얻는 데 굉장히 난항을 겪었어요 그러다가 그때 마침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 대일천국권 그래서 배상금을 받은 게 있었어요 이걸 좀 활용하자 라고 해서 그 배상금 받은 것을 이쪽에다 투자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일본의 철강 산업이 그때는 굉장히 발전되어 있었는데 일본 철강의 주역들을 설득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박태준 회장이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술과 자금을 좀 투자를 해라 라고 계속 설득을 하고 결국은 허락을 받고 자금도 받고 그리고 나서 기술 전수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본 철강 회사들이 그렇게 쉽게 주지는 않죠 기술 전수해 준다고 하고 약간의 문서들만 찔끔찔끔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너무 목이 마르죠 더 빨리 알고 싶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했었느냐 하면 박태준 회장이 기술자를 전문 기술자를 데려가지고 그 철강 회사들을 산책하듯이 많이 돌아봤습니다 넌지시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기술자들 고급 기술자들을 데려갔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알아낸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게만 봐도 네 그렇게만 봐도 그러니까 이제 일본 철강 회사 직원들이 불만이 폭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그쪽 회장한테 일본 철강 회장한테 너무 많은 기술을 전수해 주는 거 아니냐 너무 많이 알려주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일본 제철 회장이 직접 한 얘기 그대로 워딩을 따오면 많이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워낙 잘한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했대요 그렇게 기술을 도입을 해가지고 포항 제철소를 설립하고 10년 만에 진짜 거대 기업으로 대기업으로 성장을 하는 그런 기업을 만들었죠 과정상에 약간의 명함은 있습니다 박태준 회장에 대해서 그렇지만 어쨌든 포항 제철이라는 그 기업만으로 봤을 때는 포항 제철 내에서는 거의 신과 같은 존재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시지만 그래서 지금 얼만큼 컸느냐 지금은 계열사가 총 168개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요 크게 이 계열사들을 4개 그룹으로 나눠보면 처음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강 그 다음에 무역 그리고 건설 그리고 기타로 나눠지는데요 일단 철강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계열사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스코 그리고 포스코 강판 여기를 포함해서 68개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무역 쪽에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예전에 대우 상사, 대우 인터내셔널, 포스코 대우 이렇게 했다가 이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로 자리 잡은 여기 무역과 관련된 회사가 32개사가 있고요 그리고 건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스코 건설 그리고 포스코 ANC 건축사무소 등 포함해서 23개 그리고 기타에는 포스코 에너지 우리 예전에 저하고 함께 봤었죠 포스코 에너지, 포스코 ICT, 포스코 케미칼 이렇게 총 45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기준으로 영업 실적이 매출 기준으로 보면 57조를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2조 4천억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매출, 그룹의 매출 중에서 철강 부분이 차지하는 것이 53% 정도가 돼요 아직도 철강이 주요 계열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무역이 33%, 건설이 7%, 기타가 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계열사가 168개나 된다는 것은 상당하게 많아서 너무 놀랐거든요 이렇게 사업 부문별 어떤 현황이 보이고 있는지 그 부분도 좀 짚어주세요 일단 가장 매출 비중이 큰 철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스코와 포스코 강판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포항제철소, 광양제철소 이게 큰 제철소가 두 군데가 있고 여기서 열연, 냉연, 스테인리스 등을 제조를 하는데 이 열연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철에다가 열을 강한 열, 천도 이상 되는 열을 가합니다 그러면 이제 흐물흐물해져요 흐물흐물해져요 철이 원료가 흐물흐물해지는데 이걸 슬라브라고 합니다 이거를 우리 동해물과 백두산이 애국가 나올 때 보면 맞아요 찬한 거 있잖아요 맞아요 얼금게 쭉 나가죠 그게 이제 밀가루 반죽처럼 됐는데 그거를 압축을 하는 거예요 컨베이벨트 같은 데서 그리고 나서 이제 판재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압연, 열연입니다 이거는 좀 거칠어요 좀 매끈매끈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를 이거는 주로 이제 조선사업 이런 쪽에다 많이 쓰는 그런 철판을 만드는 거고요 냉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그 열연으로 만든 그걸 가지고 냉간 압연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상온에서 0에서 30도 정도 되는 데서 꾹 압연을 또 합니다 그렇게 되면 좀 정교하고 매끄러운 그런 철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거는 전자라든가 자동차 이런 데서 많이 쓰는 철이 되는 거죠 그리고 포스코 강판이라는 재미있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는 표면 처리, 철의 표면 처리를 아주 예쁘게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출 비중을 보면 철강 중에서 냉연이 32.3% 정도가 되고 스테인델스가 19.7%, 열연이 18% 정도 되고요 철강 산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산업은 생산량이 2017년 이후에 쭉 지속적으로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코로나가 있었죠 그래서 20년도에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21년도에는 약 8.3% 증가할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2021년 상반기에 철강 가격이 또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어서 이것도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 경로를 보면 내수 시장과 수출 시장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포스코에서 만들어 그리고선 이걸 가공센터나 포스코 인터내셔널 아까 무역 부분이 있었죠 여기를 통해서 고객사에게 판매하는 이게 한 43% 정도가 됩니다 내수에서는 그리고 포스코가 직접 고객사에게 판매를 하는 경우 이 경우가 한 57%가 되고요 이것을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을 하는 경우가 있죠 수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포스코에서 만들고 무슨 무슨 상사라고 붙여진 그런데하고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 여기를 통해서 해외 고객사로 납품하는 것이 66%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포스코에서 직접 해외 고객사에 납품하는 것이 34% 정도가 됩니다 포스코의 대표적인 사업 철강 부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무역 부분은 좀 어떤가요? 무역 부분은 대표적인 데가 포스코 인터내셔널 우리 미생 드라마에서 그게 이 기업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 건물도 예전에 대우 상사라고 하는 그 건물에서 했었고요 그것이 포스코 대우로 바뀌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로 바뀌었는데요 여기는 우리가 알듯이 종합적인 무역 회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무역 중에서도 여기서는 주로 무엇을 하느냐 하면 철강과 금속 비중이 76.2%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화학, 물자, 에너지 이게 한 10.8% 정도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무역 여기 상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너희들 뭘 파니? 라고 얘기하면 다들 우리는 라면서부터 로켓까지 팔아 라면까지요? 네 그러니까 돈 되는 것은 뭐든지 판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역 산업 같은 경우에는 기회 요인과 리스크가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데요 기회 요인으로 보면 지금 코비드 같은 경우 때문에 이동 제한이 있었는데 이게 좀 완화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세계 각국이 이제 너무 코비드 때문에 어려웠어 그렇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들을 각국에서 다양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 국면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리스크는 여전히 미중 패권 다툼 이것 때문에 이 경쟁이 지속되는 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리스크가 있고 각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변수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할 수 있는 위험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이제 판매 조직 여기 조직을 이해하면 주로 무엇을 판매하는가 어떻게 영업을 하고 있는가를 이해하기 좋을 텐데요 여기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조직 구조를 보면 제일 큰 게 그거예요 철강 1 본부, 철강 2 본부 철강이 제일 많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에너지 본부가 있고요 식량 소재 본부라는 게 있는데 식량 소재 본부에는 여러 가지가 같이 묶여 있어요 그 안에는 식량 그리고 모빌리티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무역도 하고 있고요 친환경 소재 이거는 포션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렇게 식량 소재 본부로 하나로 묶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판매 경로를 보면 여러분들이 여기는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고 있구나라고 이해하기 좀 쉬울 거예요 일단 크게 수출도 하고요 우리나라의 제품들을 수출하는 역할 또는 외국의 좋은 제품들을 수입하는 역할 또는 우리나라는 관여하고 있지 않지만 외국의 다른 나라에 있는 좋은 물건을 또 다른 외국에 파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할 경우에는 해외 지사 본사 이런 데서 바이어들의 오더를 받아서 국내 생산업체를 찾아가요 생산업체를 찾아가서 제대로 된 품질에 제대로 된 가격에 생산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그것을 구매를 하고 나서 그것을 배에 선적하고 그리고 판매한 다음에 판매대금을 받고 그 다음에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그런 프로세서를 진행을 하고 반대로 수입 같은 경우에는 국내 주요 수요처 그러니까 이런 니즈가 있어 이런 제품을 수입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우리는 직접 수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회사야 너무 작은 회사야 이럴 경우에는 그래 우리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대행해 줄게 그래서 그런 수요처의 주문들을 주문 또는 판로를 확보해 놓고 해외 지사 또는 직접 개발하거나 지사를 이용해서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구매를 돈 주고 하고 나서 우리나라에 판매하고 대금을 받는 그런 역할을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또 3자 간에 3국 간에 연결을 합니다 좋은 제품 해외에 있어 그거 개발하고 중간 역할하고 또 해외에 있는 좋은 판매처에다가 판매를 하고 수입을 얻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철강 무역 부문을 살펴봤는데 다음은 건설 부문입니다 저희가 또 포스코 화면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 땡샵 땡샵이 있죠 건설 부분 여기 이제 포스코 건설하고 포스코 ANC 건축사무소라는 계열사 한 23개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는 포스코 건설이죠 포스코 건설은 이제 건설 내에 어느 비즈니스를 많이 하는가라는 것을 이해하면 좀 더 여러분들이 지원할 때 도움이 될 겁니다 건설 내에는 포스코 건설 내에는 건축 부문이 51.7%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플랜트 부분 저는 원래 생각은 플랜트 부분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건축 부분이 생각 외로 많더라고요 그리고 플랜트 그러니까 공장 짓고 하는 것들 이런 게 15.6%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토목 부분이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산업 건설도 산업을 중심으로 봐야 돼요 그 외부의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기 때문에 건설을 지원하실 분들은 외부 환경의 변화가 우리 포스코 건설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면밀히 보고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기초적인 처음 시도는 할 수 있도록 던져드릴게요 일단 기회 요인은 뭐냐면 정부에서 2021년도에 SOC 예산을 역대 최대로 책정을 해놨습니다 그 안에는 GTX도 있고 그린 뉴딜 정책 이런 것에 따른 그런 예산을 굉장히 크게 잡아놨기 때문에 전년 대비 한 14.2% 증가해서 잡아놨습니다 이게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 개발 이것도 호재 그리고 새롭게 땅을 다져서 짓는 것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재개발, 재건축 이 규제가 완화돼서 포스코 건설에서도 여기에 많이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국내 주택 시장이 좀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따른 위험 요소도 공존한다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 때문에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원재료 값이 또 올랐어요 이게 같은 포스코 그룹이지만 포스코에게는 호재로 작용돼요 강관, 철근 이런 것들이 올랐거든요 금액이 그러니까 포스코에게는 이익이지만 포스코 건설에게는 좀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룹 전체로 보면은 뭐 비스피스 타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쪽에서 그거죠 옛날에 그 집신 파는 아들과 우산 파는 아들 부모 입장에서는 이 아들 걱정하다가 이 아들 걱정하다가 이렇게 되는 꼴이죠 전체로 보면 비슷하죠 뭘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돼 한국에 워낙 많다 다 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대표적인 지금 일단 사업 부문을 살펴봤잖아요 이 외에도 또 어떤 사업을 하나요? 그렇죠 제가 기타 부문이라고 묻긴 했지만 여기서도 굉장히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라고 해서 2차 전지 소재 사업도 함께하고 있어요 요즘 뜨잖아요 그렇죠 한참 뜨고 있죠 여기 발맞춰서 포스코가 왠지 묵직하고 잘 변화가 없을 것 같은데 나름 내부적으로는 신사업 개발에 대한 관심을 두고 아주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에서 2차 전지 소재 산업을 하고 있고요 내화물이라고 해서 고온 고열에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석회라는 것을 제조하고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석회석을 1000에서 1200 정도로 가열을 하고 나서 여기서 이산화탄소를 빼내고 나면 나오는 그런 석회가 있거든요 이것도 산업 현장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타 안에는 포스코 ICT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IT 서비스 엔지니어링을 하는 계열사이고요 우리 저번에 집중적으로 살았던 포스코 에너지 포스코 에너지 발전 시설을 운영하기도 하고요 LNG 터미널도 운영하고 있는 그런 계열사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로 웃기에는 상당히 굵직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포스코 그룹 채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자세하게 신입사원 채용은 어떤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번 채용은요 굵직한 회사 위주로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포스코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포스코 케미컬 포스코 건설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각 계열사 부문별의 대표 계열사라고 하는 데서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특징을 몇 가지만 말씀드려보면 신입사원 채용 시의 그룹사 간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계열사별 채용 전형이 그리고 채용 일정이 약간 상이합니다 같은 듯 다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려보면 기본은 서류 전형을 9월 13일까지 서류 전형을 서류 접수를 합니다 근데 건설은 또 달라요 건설만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셔야 돼요 포스코 그룹은 언제까지 마감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하지 마시고 내가 지원하는 계열사가 어디까지인가를 분명히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통 서류 접수가 마감이 되면 서류 전형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인적성 검사를 보거든요 PAT라고 하는 인적성 검사를 보고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1차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굉장히 복잡하다라고 알려져 있는 1차 면접을 진행하고 2차 면접을 진행하고 이게 일반적인 채용 프로세스예요 그런데 이번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서류 전형 그리고 자기소개에서 접수하는 단계에서 영상을 접수하도록 합니다 자기소개를 하는 것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접수를 시키도록 하구요 예 그렇게 하기도 하구요 그리고 중간에 AI 면접도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인성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적성 검사 PAT라는 것을 하지 않고 또 포스코 건설 같은 경우에도 AI 면접을 실시하고 그런데 PAT 없어요 그러니까 인적성 검사 없어요 그리고 서류 마감일이 17일이에요 다른 데는 13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원한 데가 뭐 하고 있는가를 면밀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포스코가 면접이 굉장히 복잡하고 중요한 회사예요 그래서 면접에 좀 집중해서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계열사별로 채용 프로세스가 어느 정도나 좀 달라진 건가요? 예 구체적으로 보면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채용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류 전형을 13일까지 서류 접수를 13일까지 마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적성 검사를 할 거고 1차 직무 역량 평가라는 것을 하고 2차 면접 가치적합성 평가라는 것을 하고 최종 합격자 발표하고 입사하는 그런 순으로 되는데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 아까 얘기했듯이 서류 전형 서류 접수를 할 때 자기소개를 영상으로 접수하세요 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자기소개를 해주셔야 됩니다 약간 여기서부터 무슨 면접 느낌이네요 예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나서 AI 면접을 해요 10월 중순쯤에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서 1차 면접, 2차 면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칸 여기 같은 경우에 서류 접수 똑같습니다 PAT가 10월 9일 날 진행될 예정이고요 1차 면접 10월 말, 2차 면접 11월 초에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포스코 건설이 아까 얘기했듯이 조금 달라요 접수 자체가 17일까지예요 그 한 주 뒤고요 그 다음에 접수한 다음에 AI 역량 검사라는 것을 합니다 인적성 검사를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1차 면접, 2차 면접을 실시하게 됩니다 근데 쌤 솔직히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인적성 검사가 없다는 것을 굉장히 반기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도 있고요 아쉬워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아, 난 잘한다 네, 오랫동안 준비했던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보는 게 더 좋은데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죠 네, 그러면 저희 이제 계열사별로 모집 분야 어떤 직무들을 채용하고 있는지도 확인해 볼게요 네, 우선 가장 많이 뽑고 있는 포스코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인문과 인문사회 계열로 나눠서 보면 아, 이공과 인문사회 계열 이공 같은 경우에 생산기술, 설비기술 그리고 공정기술, 환경, 안전으로 나눠서 뽑고 있는데요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것은 다른 것들은 채용 공고를 면밀히 꼼꼼히 보시면 아실 텐데 설비기술 안에 여기에 스마트 팩토리 추진 IT 인프라 기획 및 운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 전공에 보시면 컴공, 통계, 수학 유관 전공자들도 함께 뽑고 있어요 그래서 대충 보고 야, 생산기술, 설비기술, 공정기술, 환경, 안전 나는 컴공 출신인데 여기 지원할 데가 없을 것 같은데 라고 보지 마시고 수행 가능 업무라는 상세 내역을 보시고 거기 스마트 팩토리도 하네 IT 인프라 기획 운영도 하네 나도 지원할 수 있겠네 이렇게 면밀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문사회 계열 포스코 하면 왠지 이공계만 뽑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여기도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이라든가 구매 그리고 재무, 경영지원 경영지원 안에는 인사, 홍보, 총무 이런 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직무를 뽑고요 여기는 뽑으면 1차적으로는 공장에서 현장 경험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서울 본사로 올리는 그렇게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문계라고 나는 대상이 안 될 거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도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IT 컴공이다라고 해서 대상이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채용 공고를 보세요 보시고 지원할 곳을 찾아서 지원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주의깊게 봐야 될 것은 여기는 학점 기준으로 학점 기준이 있어요 무슨 학점을 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2.8 2.8 넉넉하네요 요즘은 더군다나 학점에 대한 거품이 많기 때문에 2.8은 다 넘지 않겠습니까? 2.8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국내 기업들이 대부분 그렇게 가고 있는데 토익 점수를 안 봐요 그럼 뭘 보느냐 영어를 아예 안 보느냐 토익 스피킹 봅니다 스피킹 위주로 봐요 스피킹 그럼 기준이 뭐냐 이공계와 인문계가 나눠져 있습니다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110점 오픽 기준으로는 IL 이상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인문계인 경우에는 150점 그리고 오픽 IM3 이상 이렇게 지원 자격이 되고요 재미있는 게 보면 우대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우대사항 우대사항에 다른 기업 같은 경우에는 무슨 자격증 간단한 조건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솔선수범하는 이제 겸손 존중의 마인드 업무에 몰입하고 아이디어를 만들고 이게 뭐냐 뒤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인재상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게 구체적으로 스펙이라는 기준으로 뭔가 까다롭게 조건을 제시하지 않아요 우대사항도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인재상에 맞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으면 좋겠어 이게 우대사항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우리가 가르치면 되지 라는 생각이 많은 그런 기업입니다 좋은 기업이에요 그러니까요 저희 그러면 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또 어떤 질문을 뽑고 있나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일단 관리, 자원개발, 영업 이렇게 나눠서 뽑고 있는데요 관리 같은 경우 우리가 일상적으로 예상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재무회계 그리고 IT 그리고 사업관리 쪽에 사람을 뽑고 있는데요 우대 전공이 여기는 명확하게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업관리 쪽 여기를 보시면은 우대사항 쪽에는 CPA, CFA 자격증 보유주의인 경우에는 우대한다 여기는 포스코와는 살짝 달라요 같은 계열사이지만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 같은 경우에 해외철강, 국내철강 그리고 식량 소재로 나누어서 뽑고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우대 전공은 전공 무한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식량 소재 이쪽 중에서 모빌리티 부분만 전기전자기계공학을 우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대사항에 보시면은 외국어, 제2외국어 이거에 대한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딱 미생하고 똑같네요 그렇죠, 미생이에요 장그레, 강소라 그렇죠, 안소라가 드라스피제 맞아요, 너무 멋있었어요 저는 안 멋있어요 그래요, 감정이 살짝 상했지만 그래도 진행하겠습니다, 방송을 위해서 여기 보면 영어 필수예요 토익스피킹 160점 확 올라가죠 네, 그러네요 OP 기준으로는 IHE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제2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또 우대사항으로 보겠다라는 거고요 여기는 학점도 조금 올려서 봐요 그렇지만 높지는 않습니다 3.0 이상 4.5만점에 3.5 이상이면 좋겠다라고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인터내셔널 드라마가 좀 현실을 어느 정도 반영해가지고 만든 거라는 생각도 드네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실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드라마를 보면 사실은 저게 무슨 기업 너무 다른데 저런 거 없어 이런 생각이 드는데 미생을 보면서는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잘 반영했다 리얼이다 순간 바보가 된 것처럼 이러고 있었어요 요즘 사실 리얼리티가 중요하니까요 맞아요 다음 포스코 케미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공계와 인문사회 계열로 나눠서 보자면 전공 무관인 데는 일단은 마케팅 여기는 전공 무관이에요 그러니까 이공계인 경우에도 마케팅에 대한 역량이 우수한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전공 무관으로 뽑습니다 그리고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안전환경, 엔지니어, 품질관리, CS, 그리고 IT 보안 이렇게 나눠서 뽑고 있고요 인문사회계 같은 경우에 IR 그리고 전략, 자금, HR, 노무 그리고 연구원, 양극재에 대한 연구원 이렇게 사람을 뽑고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원 자격을 보면 2.8 이상이고요 포스코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토익스피킹 110점 그리고 토익스피킹 인문계인 경우에는 150점 근데 여기는 일본어를 조금 더 우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2외국어로 그래서 일본어도 할 수 있으면 더 좋다 그리고 여기는 재밌는 게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자격증 소지자를 또 우대해줍니다 네, 재밌죠 이게 약간 뭐 회사마다 계열사마다 조금씩 뭔가 철학이 다른가요? 뭐라고 봐야 되나요? 전체적인 공통적인 철학은 같은데 요즘에 추세가 그래요 예전에는 그룹 전체에서 그룹의 회장님이 전체를 다 우리의 회사로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키워내겠다는 생각이 강했었는데 요즘에는 비즈니스에 집중하도록 많이 계열사들의 자유권을 주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케미컬 너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야? 라는 것을 일부는 자유권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케미컬이든 인터내셔널이든 다른 그런 조건들을 제시하게 되었었습니다 한국사, 그렇군요 그러면 저희 마지막으로 포스코 건설 제가 아까 전에 땡샵이라고 했는데 우리 PD님께서 우물정자라고 아름다운 우리말을 사용하자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우물정 한번 포스코 건설도 살펴볼게요 포스코 우물정 여기는 플랜트 인프라 건축 부분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플랜트 분야에도 기계, 전기, 토목, 건축이 있고 그리고 인프라에도 건축, 토목, 기계, 전기, 그리고 건축에도 전기, 토목, 건축 이렇게 나눠서 뽑고 있는데요 여기는 전공이 무관이에요 그러면 아무나 지원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겠죠 무관이라고 얘기했지만 관련된 전공을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어야 들었어야 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R&D하고 안전사무 이런 직무들을 뽑는데요 여기는 재밌는 거 영어 점수, 영어 말하기 점수 몇 점이 커트라인이냐 성적 보유자입니다 보유만 하면 돼요 네, 보유자 지원자, 지원은 했던 사람 네, 이 점수 가지고 있으면 2019년 9월 1일 이후 점수 가지고 있으면 그냥 지원해라고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력을 했던 사람? 네, 그렇죠 굉장히 관대해요 그러네요 너넉한 아주 회사네요 네 보스코 건설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보스코그룸의 계열사별로 채용 전형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좀 강조하는 부분이 있나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통적으로 그룹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 이거는 중요해 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거는 각각의 계열사에게 맡기겠어 하는 부분이 있는데 공통로 조경하게 여기는 것은 인재상은 다 똑같습니다 인재상 그래서 인재상을 중심으로 평가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느 계열사를 지원했건 간에 나는 인재상이 무엇이 있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아내셔야 됩니다 네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면 인재상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실천의식과 배려의 마인드를 갖춘 창의적 인재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실천 안에서 키워드를 뽑으면 주인의식, 책임감, 솔선수범하는 이런 키워드가 뽑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소서든 면접에서든 나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야 주인의식을 가지고 솔선수범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얘기를 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배려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는데 무조건 내 손해보면서 남들 위에서 해준다 이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보면 기본적인 자세는 겸손과 존중이에요 근데 그것을 바탕으로 협업을 잘할 수 있느냐 이게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그래서 남들을 배려하면서 같이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되고요 나머지 창의 이거는 그냥 바닥이 없는 아주 반짝반짝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본연의 업무에 몰두하면서 그 본연의 업무의 기본 역량 위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혁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라는 것을 보겠다는 겁니다